힐링 이거 와아 안녕하세요 한 명은 숨어있고 한 명은 삥치고 나오네 뭐야 이거 죽밀었는데? 이거? 죽는데? 울베 아 울베는 없겠다 뒤치기 아니네 와 뒤치기는 뭐야 날 좀 방탄 안왔네 푸스해 적배 삥 깔았어 어 안돼 안돼 적보들 딱 반갑게 그냥 개피 아닌데? 나도 많이 못받았었는데 아 탄이 이렇게 되냐? 아씨 아 나 포기받 주워 못먹었고 오오 아 그래 세이브를 써야되는데 세이브를 내가 못했어 개그업 쓰나 개그업 둘 주워가나 어 개그업 한건데? 안돼 가면 다 죽어요 이거 개그같은데? 오 딱 아뇨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됐겠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씨 기계 빈다 해갖고 첫판에 밀고 안 밀어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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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더 있어 왼쪽 하나 더 왼쪽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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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깜짝이야 언제 했었어요 히힝 히힝 어 개돌렛니 씨 다른 거야 김핰 뱀 뱀 아아 여기 중옥 3명이나 있네 와 뭐야 아씨 왜 다 중옥이야 아아씨 아 낚시했으면 됐는데 이거 갑자기 중적 빼서 오네 아아 까빙 수비해서 따보자 바이브 볼게 아아 뭐야 바이브 빙 이거 중 스나이터 중계단 중계단 저 빙 다 안 먹었어 난 빙 아우 방뚜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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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리없어 나 간다 중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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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 아아 핏 개피 되있네 나 아리없어 방뚜렸네 방뚜렸네 아 뭐야 얘는 anything وق 폭탄이 소식 진짐 아홉시 아나 일단 설치하나? 아홉시 설치같은데 11시 9시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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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11시 9시 잘 볼 때부터 찐덜림 해체 아 다행이다 나이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내일 오픈한다고? 게임 못하던데 여기 여기 보면은 다 쓰네요 초번분들 쓰나가 산방측이라고 그런가? 쟤는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반복을 시작했다 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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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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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아라카 기계색 난 죽었어 중적비 오 중적비 있었어 방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딥빙을 가셨네 이거 중조심해 중 음 진짜 많은데? 중둘 더 와아다 많다 많아 이번에 옥죄신 거의 지금 한 방 그거 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옷방 갈게 방 맞고 있을게 아 자 아 아 아 음 아 아 음 중목이라는데? 어 저 또 있어 잡았어 중목 방이다 방 방 9시 하나 설 때 하나 아이씨 내가 돌게 아 다행이다 이거 어 한방 조심 용민이 안녕하세요 또 죽었는데 죽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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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개구리를 보고 있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계도 세치상 방이 어 방 뿜먹었다 큰일났다 이거 방 방 온다 이거 아 뺐다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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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퀵퀵 쏴 뭐야 어 퀵퀵 쏴 맞지 씨 와 장이다 이거 와 뭔 소린가 했네 알간 소리 씨 나이스 나이스 와 내게 내가 나 나 나 이런땐 나 나 나 우선 개굴, 개굴중 둘 기계 하나 뭐야? 어 나이스 중앙 일로와서 기계 기계 아 여기 방 방 방 방 방 살 때 이건 이겼다 뭐 9시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뭐 새 신경래 신경래 신경래